안녕하세요 이번에 콘서트 다녀와서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쿠션이랑 제가 엉덩이 쿠션을 한 더 샀더라구요 그건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뽀가리 쿠션이랑 저번에 일본에서 발매했었던 뽀가리 쿠션 그리고 지닐의 엉덩이 쿠션을 또 샀기 때문에 3분의 1을 차지하더라구요 받은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뭐로 보여드릴까요 콘서트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그 콘서트 럭키 드로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는 거에요 550 엔 이었어요 첫날 10개 둘째날 10개 샀습니다 그랬더니 첫날은 다 꽝이고 D상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받으면 이렇게 어?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갔지? 3개인데? 3개라서 둘째날 첫째날 2개 그래서 받은게 랜덤으로 이거 2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핀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똑딱하는 핀 이렇게 그래서 첫날 이제 최애가 나와서 막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친구가 용복이 최애인데 창빈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못 바꾸고 있어서 그 다음날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로 들어가느라고 못 바꾼 거에요 그래서 둘째날 10개를 또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D가 딱 하나 나와서 봤더니 또 현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복 받아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바꿨어요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꽝꽝꽝 참가상 이라고 나와요 이거 1등 하면은 믿 앤 그릿 당첨되는 건데 이거는 다 꽝이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사면은 이것도 랜덤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눠 주세요 이거를 20개를 받았잖아요 친구가 저번에 주고 그래서 스티커 찬이 이거는 또 두 세트예요 찬이 있고 또 많이 나눔도 했어요 그 다음에 리노 어 한이 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창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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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이 현진이는 첫날 안 나와서 친구가 바꿔줬는데 둘째 날 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티커이구요 그 다음에 아 여기 한이 또 있다 용복이 용복이는 나눔을 해가지고 하나 남았습니다 승민이 승민이 세트 됐고 참가상은 이 스티커를 줍니다 아니 스티커는 무조건 줘요 열 개를 사면은 이걸 딱 열 개를 꺾고 이렇게 뒤집어서 줍니다 율뜸하는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투친을 세 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얼굴을 못 뵀던 분이죠 먼저 한국에서 오신 투친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도쿄 돔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고 계셨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구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엄마와 한 12살 애기 스테이가 오더라구요 근데 애기 스테이가 한이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스티커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를 주었습니다 귀한 거를 시드는 제가 사고 싶었는데 못 산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줄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이 투친들 만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너무 크고 또 얼굴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하는데 잘 못 만나겠더라구요 그리고 그 돔 근처가 트위터 저희 트위터 DM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터지더라구요 그래서 잘 못 만났는데 이거를 주시고 그 옆에 계신 엄마분께서 또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열어봤더니 용복이가 나와서 용복이는 저희 친구를 또 줬습니다 너무 진짜 고마우신 분들 진짜 다 착해요 다 착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오신 트친분이 이걸 이 귀한 걸 줬습니다 이건 한국만 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예뻐요 저는 플라스틱 포카이고요 이거는 일본은 멤버십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했는데 이게 모바일인가 FC일 거예요 FC가 있고 모바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들은 사람은 제일 먼저 티켓을 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데 또 이런 티켓도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저 주었습니다 저 가지라고 그다음에 이걸 또 받았어요 이게 뭐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디 있었던 거지 여기 이제 멤버십 카드가 있고요 첫날은 멤버십 카드를 보여주고 들어가서 그걸 뽑았거든요 이 스티커 받는 거 둘째 날은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스티커 있고 이렇게 어? 거울이네 거울이었어요 괜찮네 핀인 줄 알았는데 뭐 위와 옆에가 보이죠 거울 가지고 다녀도 되겠다 가지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 핀 배지인 거 같아요 이제 이것도 받아왔습니다 멤버십 카드는 제가 지갑에 넣고 다니라서 하면서 아직 안 뺐어요 그다음에 이거 받았고 아 그다음에 이게 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많이 시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콘서트 다닐 때 끼고 다니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머리에다 거기서 꽂고 다녔습니다 아니 이게 친구 것도 왔어요 우리 한 포를 위해서 이것도 시켜놨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제 갖고 다니면서 콘서트 갈 땐 둘이 하나씩 끼고 가려고요 괜찮겠죠 어차피 이 친구랑 자주 다니니까 그래서 핀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친구 시켜줍니다 너무 귀여워 옷의 디테일이 진짜 선글라스부터 귀여워 친구 젤가락이라서 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미리 시켜놓은 게 왔습니다 친구 집으로 근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안에가 포카가 뭐였지? 생각이 안 나네 없었나? 있었나? 없었나? 이거 없었던 거 같아요 여기 이제 앞에 포즈는 이렇고 넘버4입니다 현재 네 번째라서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제가 좋아하는 머리띠하고 있는 거 개인 앨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부채를 일본은 부채를 가져가도 되는데 제가 부채를 가져가려고 다 넣어 갔거든요 근데 제가 부채를 두 개는 시켰더라고요 괜히 가져가서 무겁게 돌아올 때 부채가 몇 개가 된 거야 대체 저 결국 오바되서 돈 더 넣어 갔어요 우선 또 부채가 일본 벌점 부채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건 그냥 현준이야 아 이게 돔2화 굴즈고 이거는 그냥 다른 굴즈였던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용복이도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파우치를 또 샀더라고요 이제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샀더라고요 왜 샀지 이거는 그 옷이랑 또 저 인형이랑 옷 똑같잖아요 얘 인형 이것도 샀어 귀여워 산 거 기억을 못해요 나오면 무조건 사는 이게 새로운 벌점이잖아요 열풍선 이번에 이번에 그 도쿄 그거가 열풍선 벌점이라서 이거 이게 근데 여긴 이렇게 길게 되고 좀 짧아가지고 이것도 샀고 저 이거 저번에 샀는데 또 시켰더라고요 또 시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두 가지 벌점을 제가 다 시켰는데 이거는 제가 엽살을 잘 넣고 있어요 그 전에 매니악 벌점 아직도 남았는데 이거 빨리 쓰고 싶은데 너무 예쁘죠 이건 돔투어니까 또 스페셜로 갖고 있어야 되겠어 이거 또 다음 거 모을 때 집어넣죠 근데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귀여워 이것도 돔투어라고 써있네 저는 제가 모으니까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뭐지 아 이거는 이게 이거 이렇게 딱 이거 이렇게 딱 오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오오 어 걸어놔야겠다 너무 예쁘다 1번 갔다 온 기념 이렇게 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제 저번에 산 작은 액자 그 사이즈입니다 누구지? 누구 샀지? 창이 샀을 거예요 아마 어? 현진이를 두 개 샀네 어떡하지 아 제가 한국에 있으면 진짜 나눔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나눔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진이만 두 개를 샀습니다 모르고 샀어요 그 다음에 포카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포카 세트는 제가 두 가지 벌점을 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저의상이고 이거는 그 검정 의상인 거 같아요 열어볼게요 똑같은 거 두 개 산지 몰랐네 제가 이번에는 일본 갈 계획으로 일본 친구한테 시키고 제 친구가 이제 배대지가 있어서 같이 시켜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시키고 그랬더니 이게 자꾸 중복이 많더라고요 똑같은 거 같은 게 많네 이번에 저 아직도 목이 좀 쉬었죠 제 리노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불러 가지고 목이 쉰 거 같아요 저 리노 노래만 이제 들으면 눈물 날 거 같아요 너무 좋아서 원래 그 노래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차 타면 맨날 들었는데 그 노래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딱 이렇게 이제 프레일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돌려 그래서 리노 그 마지막으로 딱 시작해요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전 노래들이 많으니까 프레일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처음부터 들어오면 요만큼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노부터 듣기 시작해서 이렇게 들으면 리노는 진짜 유일하게 제가 잘 외우는 가사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떼창 벌전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해요 이민호 그러는데 진짜 저도 감동했고 이거 리노도 감동했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귀엽다 이엔니 승민이 영복이 한이 한진이 아 이거 진짜 다 예쁘다 이게 의상이 너무 청량하고 예뻐서 다 예쁜 거 같아요 리노 리노 차니 전체도 있나 전체 있는 거 같아요 나와라 나와라 아 전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검정옷 벌전은 한이 검정 모자 쓰고 있고 이건 이제 다 입고 이엔니 승민이 영복이 한진이 이 모자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창빈이 리노 방찬 그렇게 해서 아 이것도 있었다 아 이거는 친구가 처음 만나기로 한 친구가 주웠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되게 바삭바삭한데 진짜 새우깡 맛이 나요 얇은 벌전의 새우깡이라고 있어요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친구가 주웠습니다 프린이다 프린이고 낙기소바 콜라 너무 귀엽고 그래서 친구가 주워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